승리에 대해서 복귀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복귀를 하겠지 안하겠냐 그쵸 지금 진혁에 가 있지 않나 그럴걸 내가 알지 저도 제가 알기로 진혁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나와서 이 친구는 내가 봤을 때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우리가 왜 되든 안되든지 흔들어 보잖아요 이 친구는 흔들어 볼 친구예요 일단은 바위에 계란침으로 깨지는거 아니죠 깨지는거 아는데 흔들어 볼 친구예요 흔들지는 않은 친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나는 하면 된다라는 소유욕이 되게 많은 얼굴이에요 얼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했을 때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래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친구는 움직이는 움직이지 근데 우는 앞으로 향후 4-5년 주기로 우는 바뀌긴 해요 근데 구운은 제가 잘 치고 돌아가냐 안 치고 돌아가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 한 4-5년 주기에는 내가 보기에 활동은 한다 활동 안하진 않을 것 같아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사람한테 좀 아첨형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강자한테는 약하고 양자한테는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를 위해서 누군가를 할 때는 잘하는 사람이라 중간에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 양이긴 한데 그래서 움직이기는 하겠다 라고 보여지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일단 진혁에 갔다가 나와서도 활동 가능성이 있다? 네 움직일 거예요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로 빠져서 자기가 뒤에서 2인자로 나가서 움직이든 아니면 뮤지컬 쪽으로 제가 조금 움직이든 그냥 이쪽 생활 자체를 자기가 좀 즐기고 남한테 내가 누구다라고 보여주는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런 그 자기가 연인도 있고 최고의 자리도 올라와 봤지만 그래도 항상 이쪽 계통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가장 큰 성취감이나 무언가 자기가 좀 떠바뜨려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은 친구 같아서 조금 성격이 바뀌게 돼 사람이 3살 버릇이 80까지 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1살, 2살, 3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왜 각 한번 키우던 사람을 회사까지 키워야 된다 인성이 많이 바뀌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친구가 그 자기에 대한 성향 그리고 성적인 성향은 바뀔 수는 없는 친구예요 하지만 자기가 1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불도더라 뭐 아니면 도가 돼야 돼요 망하거나 흥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걸 해서 안 됐을 때는 뒤로 빠져서 뭐 엔터테인먼트든 아니면 뒤에서 이인자든 피디든 뭐 이런 감독이든 이런 쪽으로 빠지든 뭐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움직일 친구지 돈머리는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 기질은 있어요 신적으로 우리 용훈 대표님처럼 돈냄새는 잘 맞다 알겠습니다 나 같을까인가?